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고 세상의 선의를 믿고 일부러 가르치지 않으면 경계심이라는 벽을 만들지 않던 아이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어른이 된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그 아이를 기억 못하고 때로는 외면하고 그 아이의 성장을 지켜본 적 없는 것처럼 처음부터 마치 어른이었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의 어린아이는 우리가 어른이 된 이유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마치 생택지페리가 사막 한복판에서 기적처럼 어린왕자를 만난 것처럼 말이죠. 안녕하세요. 책 읽는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따끈따끈한 신간도서와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내 안에 숨겨진 잠재력과 만나는 눈부신 심리탐험 이야기로 정여울 작가의 신작 에세이 나의 어린왕자입니다. 편행 곳은 크레타 출판사입니다. 우리는 나의 어린왕자 이 책을 통해 눈부시게 빛나는 잠재력을 지닌 나의 내면아이와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어린왕자를 테마로 내 안에 찬란한 빛, 나의 내면아이를 만나는 이야기로 치유와 극복의 에너지를 발견하기를 바라는 작가의 친절한 안내서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어린왕자와의 첫 만남 마지막으로 행복했던 때가 언제지 분노로 가득한 사랑도 끝내 사랑이니 두렵지 않았던 적이 없어 내가 가장 어여뻤던 시절 너는 안 된다고 규정짓던 사람들 등 숨기고 억압해왔던 부분이 발견의 기쁨으로 변화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10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한 내면아이라는 최고의 멘터와의 만남이 우리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나누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어린왕자가 열어주는 우리 안에 내면아이와의 만남이라는 눈부신 통로를 통해 우리의 숨겨진 잠재력을 찾아가는 이야기 나의 어린왕자 그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안에 어린왕자와의 첫 만남 루나와 조이 첫 번째 만남 분명 내가 흘린 눈물인데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있다. 14살 중학교 1학년 어느 겨울날 나는 춥고 어두운 골방 안에 난로를 켜놓고 그 불빛의 의지에 어린왕자를 잇다가 갑자기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다. 14살 아이가 왜 그리 서러운 일이 많았는지 거의 통곡에 가까운 울음을 오래오래 토해냈다. 내 안에 그토록 많은 눈물이 고여 있는지 그날 처음 알았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 눈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나의 사랑스러운 어린왕자가 영원히 지구를 떠나는 장면이 너무 슬퍼서였을 거라고 짐작했지만 그런 설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느낌이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펐지만 그 이유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다. 오랜 시간 내 안에 알 수 없는 눈물은 뚜렷이 해명되지 못한 채 내 안에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어른이 되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내면 아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다. 내면 아이는 내게 충격적인 개념이었다. 내 안에 영원히 어른이 되기 싫어하는 또 하나의 아이가 있다는 것 육체적으로는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라지 않는 부분이 바로 내면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이제는 나를 지킬 수 있게 된 성인 자아가 내면 아이에게 말을 걸어 대화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나는 묘한 양가 감정에 사로잡혔다. 반감과 쾌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성의 언어 어른의 언어로는 이렇게 질문했다. 성인 자아가 내면 아이에게 말을 걸다니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유치한 것 아닌가 성인 자아는 이 세상에 힘겹게 적응하며 사느라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내면 아이와 대화를 한단 말인가 그런데 내 안에 내면 아이는 미친 듯이 기뻐했다. 내면 아이는 성인 자아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다. 넌 한 번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지? 넌 어른이 되어 바쁘게 살아가느라 하루하루 힘들었겠지. 하지만 난 내가 쳐놓은 마음의 새창살 속에 갇혀서 항상 너에게 구조신호를 보냈어. 오랫동안 누군가 자신을 구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려온 램프의 요정 진희처럼 마치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에게 대뜸 양을 그려달라는 어린 왕자처럼 이제야 너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기뻐. 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거든. 내 안에 내면 아이에 첫 번째 외침이었다. 난 그 아이가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술술 풀어낼 줄은 몰랐다. 한 번도 이름 붙여준 적 없는 내 안에 또 다른 나였다. 아주 무뚝뚝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내 안에 성인 자아는 처음으로 얼떨결에 인사를 했다. 어 그래 너구나 내가 거기 있었구나 난 내가 아직도 거기 있는지 몰랐어 난 이제 너무 세상에 찌든 어른이 되어서 미처 널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미안하구나 내가 영혼이 사라진 줄로만 알았어 잘 있었니 난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내 안에 내면 아이에게 인사했다. 그랬더니 그 아이는 말했다. 내가 잘 있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잘 있겠니 너와 난 원래 하나였으니까 우선 나에게 이름을 붙여줘 내면 아이 같은 어려운 단어 말고 그냥 예쁜 이름을 지어서 붙여줘 내가 한 번도 되어보지 못한 그런 빛나는 존재 이름을 붙여줘 내가 한 번도 되어본 적 없는 그런 눈부시게 빛나는 존재라니 이 대바라진 내면 아이의 거침없는 요구에 나는 화들짝 놀랐지만 그 말이 맞았다. 난 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줘야만 이 아이와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어디서부터 그런 이름이 튀어나온 것일까 난 얼떨결에 이렇게 대답해버리고 말았다. 그래 조이 널 조이라 부를게 난 조이라는 이름이 예전부터 좋았어. 이름만 들어도 말 그대로 기쁨이 느껴지잖아. 하지만 차마 그 이름이 좋다고 말하지 못했어. 사람들이 나랑 안 어울린다고 할까봐. 난 우울한 사람이니까. 걸핏하면 슬퍼하는 사람이니까. 환하고 경쾌하고 명랑한 조이라는 이름 그렇게 가볍게 반짝이는 이름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 어린 황자 못지않게 아무런 거침없이 사람의 마음에 곧바로 돌직구를 날리는 내 안에 내면 아이 조이는 까르르 웃으며 잘도 조잘 거렸다. 조이 그 이름 참 좋다. 나도 너에게 기쁨이고 싶어. 하지만 나도 너에게 이름을 불러줘야 우리 둘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넌 항상 슬프다며 그럼 넌 밤의 사람 인 거야? 밤의 사람 달밤의 사람 달밤에 어울리는 사람 그럼 네 이름은 루나로 하자. 루나 어디 한번 너의 소원을 말해봐. 루나 달밤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니 완전 마음에 드는데 예전에는 제발 이 무서운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게 해달라고 빌었어. 그리고 한때는 깊이 사랑했지만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부디 잘 지내기를 빌었어.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너무 어려운 소음 말고 너의 이야기를 무진장 솔직하게 쉼없이 들려달라고 빌어볼래. 조이 너의 이야기를 그냥 마음껏 들려줘. 조이 입이 아플 때까지 한번 신나게 떠들어봐. 그거야 내가 간절히 원하던 바지. 사실 지금은 그렇게 평생 무뚝뚝했던 루나 내가 나에게 말을 걸어준 것만으로도 기뻐. 난 이제 너에게 자꾸만 부탁을 할 거야.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고. 내 별에 두고 온 나만의 새침하고 아름다운 장미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내 소중한 친구 여우를 잃어버린 이야기도. 내가 그렇게 좋아했지만 이제는 까맣게 잊어버린 어린 왕자처럼 내 안에 내면 하의 서글픈 고백에 가슴이 저려왔다. 나에게도 나만의 어린 왕자가 있었던 것이다. 내가 한때는 너무나 사랑했던 이야기 속에 어린 왕자. 그 이야기가 도저히 머나먼 나라 프랑스의 비행기 조종사가 쓴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완전히 내 이야기 같았던 그 시절의 나를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제야 내가 미처다 흘리지 못했던 내면하이의 눈물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14살의 겨울밤 일부러 형광등이나 스탠드를 켜지 않고 빨간 난로불의 의지에 바닥에 웅크린 채 어린 황자를 읽었던 내 내 내 내면 아이 나는 그 아이를 영원히 잃어버릴까 봐 그토록 서럽게 울었던 것이다. 입시지옥의 광풍에 휘말려 온갖 입학과 면접과 취업의 스트레스에 찌들어 사람을 사랑하고 헤어지고 아파하는 그 모든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에 휩쓸려 나는 내 안의 어린 왕자를 잃어버렸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날로 불빛의 의지에 고요히 나만의 어린 왕자를 어엿히 쓰다듬던 열네 살의 나를 간절히 되찾고 싶다는 것을 그 후로 나는 가끔 내 내 내면 아이를 불러 안부를 묻곤 했다. 조이 있잖아 사실 난 내가 너무 그리워 난 어른이 되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많거든 하지만 난 아무래도 널 되찾을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뻔한 어른이 되어버렸거든 너를 보면 난 한없이 부끄러워져 이제 지금의 내 모습엔 그 시절 어린 왕자 같은 순수함이 전혀 없어 내가 돌보고 보살펴야 했던 내 내 내 내면 아이 조이는 한없이 슬픈 표정으로 도리어 나를 걱정했다 난 내 안에 어쩔 수 없이 갇혀있던 거지 결코 사라진 게 아니야 난 항상 너를 향해 힘찬 응원을 보내고 있었는걸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내도 어린들만 할 수 있는 멋진 일들을 해내도 내 안에 어린 아이는 죽지 않아 어린 왕자가 지구를 떠났지만 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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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의 어느 모래 언덕 위에서 반짝이는 별로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그 순간 나는 내면 아이가 뭔가 모자란 덜 자란 가르침이 필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면 아이는 내가 언젠가는 되찾아야 할 내 안에 소중한 잠재력이며 어린 왕자처럼 해맑고 여리면서도 당차고 사랑스러운 내 안에 가장 환한 빛이었다 이제야 그 이해할 수 없던 눈물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나는 그때 막 어른이 데려 기지개를 펴고 있었다 내 몸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몸이 아니었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사춘기 같은 거추장스러운 통과의레 따위는 재빨리 건너뛰고 싶었다 어느 날은 못견디게 어른이 되고 싶었고 어느 날은 결코 어른 같은 건 되고 싶지 않기도 했다 어른이 되면 더 이상 내 안에 어린 왕자를 이해하지 못할까 봐 두려웠다 어른이 되면 내 안에 어린 왕자 내 안에 그토록 아름다운 내면 아이와 끝내 작별할까 봐 미치도록 두려웠던 것이다 당신의 어린 왕자를 되찾아 드릴게요 어린 왕자는 제 마음속에서 하나의 눈부신 길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내면 아이로 마침내 다다르는 복잡하고 구불구불한 통로지요 그 길은 거대한 미로처럼 보이고 너무 복잡한 신비의 베일에 쌓인 것 같아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만 분명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다다르는 하나의 길입니다 어린 왕자를 읽고 또 읽으며 저는 제 안에도 조종사처럼 황금빛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사막의 한복판에서 기적처럼 걸어 나와 제발 양 한 마리 좀 그려달라며 뜬금없이 말을 거는 사랑스러운 어린 왕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조이라는 이름에 어처구니없이 해맑고 슬픔이 많은 내면아이지만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이름과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있을 저마다의 가장 찬란한 가능성이 바로 내면아이일 것입니다 내면아이는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품어 안고 있습니다 내면아이의 아픈 그림자를 보살펴 주어야만 내면아이의 환한 빛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아파하는 상처들이 내면아이의 그림자를 잃고 당신 안에 숨겨진 눈부신 재능과 가장 따스한 사랑이 바로 내면아이의 빛입니다 이미 다 큰 어른이 되어버려서 다시는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당신을 내면아이는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른이 된 당신이 세상사리에 지치고 상처받을 때마다 당신 안에 내면아이는 더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다 그 서러운 내면아이의 그림자를 쓰다듬어주고 내면아이의 빛을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 뿐입니다 이 책이 당신 안에 내면아이와 밤새도록 아름다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향기로운 기쁘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세상으로 내보내며 간절한 마음으로 꿈꿉니다 어린왕자가 제 안에 내면아이와 만날 수 있는 눈부신 통로를 열어준 것처럼 이 책이 여러분의 내면아이와 평생 아름다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주기를 지금까지 내 안에 찬란한 빛 내면아이를 만나다 나의 어린왕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